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커피 엄청 많이 마셨어요. 와 이런 시장 진짜 얼마나 오나요? 와 완전 재래시장이잖아. 소풍팔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눈에 복숭아밖에 안 보이냐? 저 수박 같은 건 한 통에 얼마예요? 한 통에 얘기는 3만 원이니까. 우와 수박이 최고예요. 형. 형. 수박수. 어머니. 양산 있으세요? 양산. 양산 없는데요. 이게 백화점에서 5만 원짜리 양산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당장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되겠어요. 어머니. 이거 양산이랑 수박 한 통은 좀 말이 안 되려나? 우리가 손해인가? 수박이 손해. 양산은 그니까. 수박이 아니요. 아니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백화점에서 5만 원짜리. 수박이 우리가 손해 아닌가? 동생 가격상으로 비슷해요. 그쵸? 아니 양산이 더 값어치 있어요. 그래. 아니 왜냐하면 수박이 3만 원, 2만 원, 3만 원인데 그게 원래 5만 원짜리인데 그거. 잠깐만요. 수박은 얼마예요 어머니? 1만 원이에요. 너무 비슷하네 수박이나 이렇게 복숭아 박스나. 복숭아인가? 그래 어차피 복숭아로 시작한 거. 그래 복숭아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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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국당국당 잘 먹었습니다. 아 국당터. 카메라 보고. 상을. 미야 미. 진짜 아픈다 이거. 한 마누로 시작해야 돼. 한 마누로 잇잔네. 아휴 짐짐하다. 처음에는 하나 손해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김성달이지 이게 무슨. 팔아파 팔아파. 어? 이거 뭐예요? 여기서 혹시 이거 좀 바꿔볼까? 어 여기 뭐 하는 데지? 어 여기 뭐 하는 데지? 오 음악형 찍어봐. 잠깐만 이거. 이게 막 찍어도 되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1박 2팀에서 왔어요. 어디? 1박 2팀이라는 프로그램. 1박 2팀이라는 프로그램. 어? 1박 2팀에서 왔구나. 안녕하세요. 유. 유 뭐? 유해진. 어 유. 아니 여기 오늘 왜 왔어? 저희가 오늘 순천에 왔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사람들. 1박 2에서. 어. 이게 물물교환 막 하고 있거든요. 어. 물물교환. 아 그래 그 프로 옛날부터 있었잖아. 네 1박 2. 1박 2.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는 모든 사람한테. 지금 그 분한테도 내가 뭐 선물 주고 그랬지만. 아니 이런 거죠. 여기 주는 데야. 주는데. 어 그냥요? 응. 그럼 준다고. 아이고 유해진 신앙 그냥 준다지. 우와. 헬프팟트 뭐야? 이쪽도 또 있어요. 네. 아니 뭐 못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프리카. 저 안이 안 들렸어. 직접 아프리카에서. 가져오신 거라고요? 한국사회장장에 결혼한 탱길래 경기 인정되도 보고 가라. 그 얘기는 약간 미키지가 않냐. 이걸로 뭘 받고 가냐. 나 전화번호 하나 두고 가야 돼. 자기 하도 못 생겨가지고 나하고 하도 못 생겨가지고. 시작도 귀엽지 그랬어요? 아 이런거 가져가는데 뭐 이런거 가지고 있는거 진품 아니에요 이거 야 이건 이런거죠 아니 이거는 싼건데 아니 거기 그 차를 차 거기다 담으면 될 것 같은 아니 근데 이건 싼거니까 비싼거라서 가져가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 줄게 싫으면 안되고 정말 싼건가보다